아니 웬일이야 저 보호망이 5가지 항목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9월 27일까지 추석 전까지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 몇 군데는 추석 당일까지 9월 30일까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5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꼭 준비하세요 준비 보호망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10월부터는 정말 전설이 될 전설의 단어는 뭐죠? 가입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가입을 할 수 없고 또한 보험료 가성비 대비 정말 보장 범위나 한도며에서 두고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설의 보험 5가지 자 9월 말일도 이제는 일주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보험회사는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9월 27일 6시 수요일날 6시까지만 판매가 되는데요 또 몇 군데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9월 30일까지 토요일 밤 23시까지 모바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공지사항이 돼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독수리 오연제에요 첫번째는요 뿜뿜 바로 엘사 재가급여에요 보험왕 재가급여는 딴 모든 보험회사가 판매가 되는데 왜 하필 엘사 재가급여야? 첫번째 국내 최초로 재가급여라는 상품을 만들었구요 두번째는 엘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받고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타사는 아쉽겠지만 10년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사망시에 타사같은 경우는 제로 사망시에는 100만원 질병으로 사망시에는 50만원만 나오는 반면에 엘사 생명같은 경우는요 사망시에는 내가 냈던 책임준비금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액을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또한 타사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약관에 이제 독소조항 보험회사가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두가지에요 첫번째로는 회사가 법률에 개정돼서 나중에 손해율이 높고 회사의 건조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회사는 보험료나 보장 내용을 달리 줄 수가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어요 첫번째로는 두번째로는 타사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5등급을 진단을 받고 재가서비스죠 방문요양, 방문보교,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다음에 복지용구죠 이 여섯가지 중에 한가지를 이용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지지원등급은 아직까지는 장기요양수급자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차후에 인지지원등급도 6등급으로 고려할 수가 있다고 일단은 그 저번에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엘사생명은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여섯가지 항목 중에 한가지라도 월 이용하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내면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씩 그것도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약관에 장기요양수급자냐 아니면 1등급부터 5등급이 되냐 이 부분들이 엄청난 차이예요 나중에 6등급이나 7등급이 신설이 되면 1등급부터 5등급만 받을 수 있는 제가급여는 큰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엘사생명처럼 소급 적용이 되고 장기요양수급자면 매월 생활자금을 주기 때문에 엘사생명이 9월달에는 100만원 10월부터는 7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65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분들은 5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자 두번째로는 엘사의 수수비 보험이에요 1종에서 30이 10월달부터는 20으로 축소가 되고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안도인 2종에서 90만원이 10월달부터는 30만원 60만원이 무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한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같은 부위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각각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엘사의 수수비 보험 10월달부터는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고요 20세 전에는 질병 수수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10월달부터는 50으로 반토막으로 질병 수수비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 또한 가입을 해야 되는 9월달까지 두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번째 같은 경우는 지그현재 간간통 간호감명 통합서비스 입원당이요 지그현재는 26만원 뭐 디사나 다른 데는 31만원 34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또한 중복해서여도 52만원 요런 플랜으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어요 하지만 10월달부터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서 26만원이 1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중복 가입도 막는다고 하니까 간호감명 통합서비스 물론 간호감명 병실에 입원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아요 정신가나 단순염자, 타박상, 교통사고는 입원을 못해요 아무리 입원실이 넘쳐난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은 TO를 잡게는 하늘의 별 따기구요 정말 중증이나 간병인이 필요할 때 아니면은 수술을 정말 요할 때 이럴 때만 간호감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리 쉽게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신 분들 또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27일날 엣지생명에서 딱 하루만 판매가 되지만 27일부터 추석날까지 유병자, 강간통 26만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 팀장들이나 저 보호망도 추석날 9월 30일까지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제 영상 보면 발버버버떨 거예요 보호망님 이거 대표님 저한테 주시면 안되는데 어쨌든 간간통 9월까지만 가입을 하셔야 되고 10월달부터는 1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중복 가입도 막아놓는다 자 네번째로는 지사의 수수비보험 지금 현재 5종 같은 경우는요 2천만원 어린이보험이나 성인통합보험은 5종인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10월달부터는 2천만원이 아닌 천만원으로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 보호망이 지사의 5종 2천원에서 천원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은 유튜브에 잘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들 일단은 알고는 계셔라 일단은 5종의 2천만원 같은 경우는요 관여수술 특히 조회보 세포인식이나 암수술 특히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비관열 외에는 전부 다 관여수술이거든요 관여수술은 5종 솔직히 보장받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타사의 천만원 있는 거 2천만원까지 보장금액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깐 또한 천만원 당 천원 채 안돼요 2천만원이면 보험료가 2천원 미만으로 타사 대비 반값 거의 15분의 1 수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깐 10월 전에 9월 30일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네번째 이유 자 다섯번째 마지막으로는 고당대통 역시 호랑나비 엣지생명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은 9월 초부터 저 보호망이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시에 각각가 500만원씩 최대의 각각 4가지를 다 받으면 2천만원 성인병 특히 만성질환이죠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천만 명 이상 앓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자가 면역이 질환이 저하됐을 때 특히 대상포진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통풍 진단비까지 보험료 2만원 3만원대로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9월 30일까지 각각가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10월 달부터는 상품이 200만원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1년동안 보장을 못 받는 면책조항이 있고요 1년 이후부터 고혈압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검사 결과지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당화 혈색소 6.5 이상 등급을 받아서 검사 결과지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포지나 혹은 통풍진단비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면책은 없어요 하지만 감액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시에는 250만원 50%만 보장이 되고 1년 이후부터는 100%인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서류로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지 진단코드가 알 수 있는 그런 진단서나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다섯가지 항목 9월 말까지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특히 엣지생명에서 얘기하는 강간통, 간호감별 통합서비스나 혹은 아까 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당대통 그리고 또 애사의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9월 30일 추석날 토요일날 2, 3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추석 전에도 저 보호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가입서부터 사후보상관리까지 한방에 해결해 드릴 거에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막의 한주평은요 독수리 오연제 10월달부터는 가입 못할걸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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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